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판 로빈후드, 줌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인터넷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종목이 시중이 지금 올라서 1,800억 정도 되는데, 오늘 거래대금만 2,000억이 터졌습니다. 과거 9월달 상승에 비해서도 절대 작은 양이 아니고요. 또 이게 쫙 빠져가지고, 윗고리가 길게 남았으면 위험한 봉이지만, 윗고리가 꽉 그래도 잘 지켜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이 구간에 똑같은 내용이었죠. 똑같은 내용으로서 올랐던 테마고요. 당시에 오를 때 거리두기 테마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얘가 무슨 외국의 줌 관련주 아니냐라는 식으로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그때 올랐던 것은 이때가 줌인터넷이 KB증권과 합작법인인 바닐라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구간이라서 급등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뉴스를 보시면, 로빈후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 로빈후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미국의 개미들을, 미국 개미들을 주식세계로 인도했던 아주 유명한 기업이었고요. 이 기업이 이번에 IPO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1분기에 IPO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금 조달을 최근에 했던 자금 조달 때 기업 가치가 117억, 이게 대략 한 13조 정도 됩니다. 정도 받았고, 앞으로 IPO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기업 가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IPO를 하게 되면 200억 달러, 20조나 30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겠네요. 그래서 IPO를 하게 되면, 국내에도 이런 로빈후드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토스증권,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도 한국판 로빈후드라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이었고요. 가장 먼저 앞은 아무래도 카카오, 페이정권이겠죠.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미가 없는 게 상장을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토스 자체가 상장 안 했기 때문에, 별다른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줌인터넷이겠죠. 줌인터넷이 KB증권과 합작 범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바닐라라는 명의고요. KB증권이 49%, 줌인터넷이 51%를 했고요. 2021년 중에 MTS로 정식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이 한국판 로빈후드라는 내용으로 붙었던 것 같겠죠. 그리고 실제로 본다면 이 종목이 한국판 로빈후드에 걸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듣보자 업체들과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KB증권이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 있는 증권사와 합작 법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어떤 합작, 국내 주식 중개, 로빈후드 형태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겠죠. 지금 미국의 로빈후드 기업가치가 13조고, 이게 상장 전이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 더 커질 것이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비슷한 피어업체들을 보셔야 되는데 피어업체들이 바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자체만 원래 카카오페이 증권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가 10조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도 기업가치가 3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가치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주민 인터넷의 기업가치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요? 대안투자로서 많은 수급이 몰려올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증권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토스도 역시 은행에 대한 돈을 옮겨주는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시총이기 때문에 얘네들만큼의 시총은 당연히 못 받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비교 대상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 어떻게 보면 핀테크핀 신세대 기업들이 기존 기업에 대비해서 큰 가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뱅크가 사실 이익은 그렇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10조원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이 20조 정도 되니까 엄청난 가치를 받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더 높은 성장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토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10조나 3조에 상장을 할 계연성이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줌인터넷이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죠. 왜냐? 카카오페이나 토스가 상장이 돼 있지 않고 미국의 로비노드가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대상이 없음으로써 그냥 사람들의 어떤 가능으로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종목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좀 더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 기업가치가 더 증가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적인 특성이 강하죠. 왜냐면 아직까지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이런 기업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실체가 있는 테마주입니다. 실체가 있는 테마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 기업들이 그러니까 로비노드라든지 카카오페이 토스가 아직 상장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 종목들, 그거와 비슷한 사업구조를 가진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투자하는 어떤 수급들이 더 많고요.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카카오, 카카오페이 상장하기 전에 카카오 사면 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2조입니다. 32조를 테마주로서 사실은 좀 무리가 있겠고요. 다만 그런데 비해서 주민처리는 1800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충분히 이런 대안주로서 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이 좀 더 추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이 구간만 하더라도 설마 하겠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미국의 로비노드가 상장한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토스증권이 아무래도 토스증권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 주가를 자극시키지 않았나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은 로비노드 상장권이나 또는 토스증권이 계속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린다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총이 아직 2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유동성 장에서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날리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5천억도 갈 수 있고 5천억이 3천억도 갈 수 있고 3천억이면은 전국점 돌파거든요. 역사적고점 돌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고 길게 가져가실 분들 어차피 오늘 첫 양봉으로서 2차 랠리를 시작하는 의미는 양봉이 낫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실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연봉으로 봐서는 이제 두 번째 양봉이 나온 모습이고 월봉으로 보시면 이 라인을 지켜줬죠. 이 라인을 지키고서 상승을 하는 구간 이 매물대 라인을 지키고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쌍바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요?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 나온 상태고 이제 여기서 상승의 거래량과 상승 방향으로서 이렇게 눌러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줌 인터넷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업의 기업가치를 분석하려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애초에 시총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고 어차피 이 피어 기업들이 아직 상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피어 기업들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우상향이다. 비슷한 사례로 뭐가 있습니까? 예스24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스24시가 이렇게 거의 바닥에서 8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 종목도 결국은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줌 인터넷도 부담 없이 어차피 지금 이제 시세가 시작이니까 홀딩 해보실 만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염수 테마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오염수 테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염수 테마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건 안 좋다고 말씀드려야겠고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원래 오늘 뉴스가 나와야 되죠. 뉴스가 그러고 나왔고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거리 두기 테마와 치료제 테마가 너무 강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꼬여버렸어요. 왜냐? 이런 당장 이 구간 그러니까 12월 초만 하더라도 거리 두기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거리 두기에 대한 얘기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꼬이면서 투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꼬인 종목은 당분간 조정은 필수가 되겠고요. 조정폭은 한 21선까지 빠지거나 또는 한 6천원 선까지 빠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조정도 조정이지만 그럼 가겠냐? 가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를 본다면 유효합니다. 왜냐?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본 대사관이 말했어요. 일본 대사관이 오염수를 빠른 시일에 방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좀 더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문제가 이거죠. 올림픽 이전에 도쿄 올림픽 이전인데 이게 도쿄올림픽이 8월달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멀어서 오늘 어떤 투심이었냐? 원래 갈 자리에서 안 가서 나오는 투심 또 거리 교육이 테마나 치료제 테마로 수급이 모여버렸고요. 거기다가 올림픽까지 언제 기다리지? 하면서 던진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테마가 유효하다. 그리고 그 테마의 대장주는 사도시푸드다 라는 부분 그래서 오염수 방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의 문제이고 바닥을 잡고 바닥을 잡고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 일정은 방류가 일정이 아니라 그러면 정확한 방류 계획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예를 들면 4월에 발표하겠다 3월에 발표하겠다 아니면 2월에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구간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픽을 냈던 구간은 한 2구간부터 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권이신 분들은 입절을 하셨다가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트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대략 6,000원 구간 6,000원 구간까지는 거의 안 떨어질 것 같고 뭐 한 이 라인 6,300원 라인이랑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한 6,000원이겠네요. 6,000원 이 정도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바닥이 잡힌 상태에서도 바로 반등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추세를 바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시세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줌인터넷 2차 랠리의 첫 시작을 오늘 양봉으로 뽑아줬던 줌인터넷과 또 아쉽게도 수급이 꼬여버린 바람에 차트가 깨져버렸던 사조시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오늘 간단하게 해보기도 했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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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